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라며 공개한 내용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언론 공지를 통해 당시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 공천으로 결정했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의 경우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며,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며, 이준석 당시 당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위에서의 전략 공천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자세히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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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